예수님의 혼이 자기 내면의 영으로 예수님도 예배 드리고 항상 본인 안에 성령을 늘 만난다고 얘기하시죠 성령의 뜻대로 어딜 가고 안 가고 다 결정합니다 성령이 어디로 가라고 해서 어디로 갔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디로 인도해서 어디로 갔다 늘 이런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성령 뜻대로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이 성령을 뭐라고 해요 성령 뜻대로 사시면서 난 아버지 뜻대로만 살았다고 얘기해요 성령과 이 성부가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성부는요 원래 하나님인데 원래 하나님이 영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헷갈리시죠 하나님이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이쯤에서 또 역시 삼위일체는 안 되겠다 하실 수 있는데 같다는 얘기예요 뭐가 차일까요 우주에서는 성부고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영혼 안에 들어와 계실 때는 성령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인도하실 때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뭐야 아 이게 사실 하나님의 영이야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도 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지 이해 되세요? 다 영이에요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실 때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보혜사 보호자라는 뜻이죠? 보혜자 보혜사 나의 보호자로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한테 임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임하실 때 우주를 경영하신 아버지가 계실 거고 나한테 임하셔서 내 삶을 끌고 가신 아버지가 있겠죠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라고 하니 그래서 성부 성령은 하나예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이 성령 안에 그러니까 진리가 있죠 이 성령 안에 진리 그래서 이 진리와 말씀을 전해주는 성령이 사실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나한테 오는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 이 진리로 내가 거룩해진 것처럼 다른 제자들도 거룩해지기 자기는 성자죠 성령 뜻대로 살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면 성자가 됩니다 영혼 하나 더 그릴까요? 육까지 영혼 육이 다 애고죠 혼과 육은 애고입니다 개체적 자아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혼과 육이 거룩해지면 성자가 돼요 혼이 성화되고 육이 성화돼서 혼이 온전해지고 육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영적인 몸까지 갖추는 것까지 다 말합니다 혼 육이 다 온전해지면 성령 뜻대로 살게 되면 성자가 돼요 예수님이 늘 주장하셨죠 나는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어서 늘 아버지 뜻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그럼 이게 영혼 육이 다 설명된 거죠 그럼 성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듯이 나의 제자들도 내가 뽑은 사람들도 거룩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때 이분들은 누구죠? 성도들이요 성도들도 아버지의 말씀 성령대로만 살면 그들도 거룩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성령의 말씀 그리고 성자 성도에 오히려 예수님이 주장한 예수님은 성부 성령 성자가 하나다 후대 삼위일체로처럼 이렇게 인간적인 고집들 어떤 편견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주 거칠어요 그냥 성부가 성령이고 성부가 나한테 임하면 성령이고 성령 뜻대로 영혼 육을 갖추면 성자니까 사실 하나죠 본질이 하나죠 영이 하나잖아요 한 영의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여러분도 혼 육을 성령 뜻대로만 사시면 여러분도 성자가 되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현재 인류 중에 내가 제일 아버지를 정확히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못 만나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뭘까요? 다른 성인들을 통해서는 안 돼 지금 그렇게 악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제일 잘 알아 아버지는 내가 확실히 알지 이 정도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랍니다